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연결고리는 190만원에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려면 5월 버스액이 190만원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 19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비과세 되는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는데요. 비과세 소득인 야간근로수당에 해당이 되면 1년에 240만원 한도로 야간근로수당이 과세되지 않는 소득, 즉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먼저는 월정액급여 기준, 그리고 직전년도 총급여액 기준, 또 직종요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은 월정액급여 부분과 직종 부분입니다. 원래는 150만원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됐는데요. 이 금액이 190만원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상직종 또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만 비과세가 됐는데 여기에 서비스, 판매, 그리고 단순 사무종사원도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그 직종에 추가가 됐습니다.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확대된 거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야간근로수당의 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면 비과세 소득이 확대가 되는 건데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할 때 190만원 미만 요건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과세 소득이 증가하면 19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죠.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음식 종사자가 있다고 할게요. 월에 200만원을 수용해 갑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180만원,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20만원 별도 이 내역으로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정 전에는 200만원 전체가 과세 소득으로서 일자리안정자금 기준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야간근로수당 20만원 비과세 부분 빼고 그 기준 금액이 180만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가능하겠죠. 사실 우리 소득세 시행령 개정은 원천세 그리고 근로소득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이번 시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 부분이 확대된 부분 즉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